제 19과 현금 인출기로 하는 게 어때요? 들으십시오. 은행에 사람이 많은데 창구에서 찾지 말고 현금 인출기로 하는 게 어때요? 저는 기계 사용도 서툴고 한국말도 잘 몰라서 아직 안 해봤어요.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돼요. 먼저 카드를 여기에 넣고 예금 출금을 누르세요. 잘 안 되는데요. 왜 그럴까요? 어디 봅시다. 현금으로 너무 많이 찾으려고 해서 그렇군요. 이런 경우에는 나눠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. 고마워요. 기계로 직접 하니까 기다리지 않아서 좋네요. 듣고 따라하십시오. 은행에 사람이 많은데 창구에서 찾지 말고 현금 인출기로 하는 게 어때요? 저는 기계 사용도 서툴고 한국말도 잘 몰라서 아직 안 해봤어요.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돼요. 먼저 카드를 여기에 넣고 예금 출금을 누르세요. 잘 안 되는데요. 왜 그럴까요? 어디 봅시다. 현금으로 너무 많이 찾으려고 해서 그렇군요. 이런 경우에는 나눠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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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기계로 직접 하니까 기다리지 않아서 좋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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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